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 증시 굉장히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가 함께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이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히려 빅스 지수는 급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선거 106일 남기고 전격 사퇴를 한 건데 대선 판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기분 나쁜 건 일단 우리 아시아 증시 빠지고 나서 유럽 증시부터는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계속 올라도 빠지고 빠져도 또 빠지고 하니까 기분은 좀 안 좋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고 나서 그 우려감, 마치 트럼프가 다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 그러니까 반 트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어저께 많이 빠지고 또 반도체 얘기도 노이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 사실 미국 대선 구도를 보면 한 10% 정도 싸움이거든요. 이미 나머지 45와 45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 그곳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이고 어저께 밤에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2% 차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카멜라하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지지율이 2% 차이인데 지금 우리는 마치 다 된 것처럼 분위기가 반응 나왔잖아요. 그런데 반반에 또 보면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그동안 반도체 다 부러질 것 같았었는데 반도체 반대 급등 나오고 테슬라는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5% 이상 급등해버리고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얼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상으로 봐서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공간이 경기가 침체 구간에 들어서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아닌 이상에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대신에 문제는 여기서 바로 급반등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는 사실 바닥 잡는 구간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판도의 변화 여부보다는 전체적으로 매크로의 어떤 현황이 달라진 게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결국 실적도 주시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실적 주요 빅테크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 테슬라나 이런 쪽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마 PC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대선 변수하면서 마치 트럼프 피격 이후는 트럼프 당선 이렇게 또 못을 박아버리고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은 시선을 갖다 실적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선이 그쪽으로 모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변화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 당장 오늘 밤 내일부터 있을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것과 컨퍼런스 콜의 내용 그리고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쯤이면 테슬라가 아마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테슬라 5%대 반등세를 보였고 이슈, 휴머노이드 이제 내년에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테슬라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주에는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점은 사실 이제 단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를 이제 아우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변신을 지금 시도하는 있는 과정인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부문에서 시장 1위는 MS 1위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다. 그게 이제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급반등하면은 이 전기차 그리고 또 배터리 셀 쪽이 전체 영향을 좀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반등한 거는 일단 센티적으로는 좀 안정을 줄 것 같고 또 어저께 보면은 이제 미국,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샤오폰이라든지 이런 또 전기차 회사들도 어제 반등을 주는 어떤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센티적인 안정은 오늘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캐짐 구간 어느 선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2차 전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테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노이즈 이것도 하나의 내러티브잖아요.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전에 ILA법을 폐지하는 원에 이런 얘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려면 슈퍼 트럼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의회의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고민할 문제인 거지 지금 사실 그걸 논할 때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어쨌든 그런 내러티브가 강하게 이번 주, 지난주를 장악을 했었다고 그러면 그 직전까지 또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쪽을 우리나라 쪽 2차 전지의 어떤 기대감을 키웠었던 거는 실적과 무관하게 또 다른 내러티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갖다가 대개의 경우 다 이제 100% 중국사 한 배터리가 탑재됐었던 걸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거를 5조 원 어찌 수주했었던 게 있었고 ESS 배터리 쪽에서 이제 삼성 SDI가 수주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국 시장은 우리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데 유럽의 유력한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가 수요일 문제 때문에 BMW 쪽으로 납품하기로 됐었던 게 우리 SDI로 넘어왔었던 게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 기사를 보면 그걸 보고 나서 지금 폭스바겐도 또 검토해 들어갔다는 거. 이런 노이즈들은 사실 설사 우리가 수주를 한다 해도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향후의 포텐셜을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얼추 우리 배터리 업체가 올해 실적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래도 숨 쉴 공간이 좀 생기지 않겠냐.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 그 전주까지는 또 2차 전지가 살짝 반동을 줬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다툼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바닥 잡기를 확실히 하려고 하면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쨌든 하반기, 2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애라고 각 셀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조금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공장 3공장 건설을 중단한다라는 주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역시 쾌중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노이즈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GM 같은 경우도 내년에 100만 대 팔겠다고 했었던 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일단 스케줄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습성이라기보다는 민족성 같은데 우린 뭔가 된다 싶으면 그냥 갖다 한 방에 몰아버리는 스타일 있잖아요. 배팅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대내외 변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가지고 쾌중 구간에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급격하게 확 개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이 자금 운용을 갖다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거 중단했다 하는 게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어떤 그런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재무적인 안정성과 그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또 주가도 한창 고공행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빠지면서 함께 빠졌는데 밤상에 또 반도체주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반도체주 오늘 조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 흐름이 지속되는 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로 따지면 HBM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AI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쪽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도회시되고 있는데 이쪽 시장 자체가 쇼티지가 지금 현재 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구조다라는 거죠. 왜? 지금 사실 수요가 크게 폭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에 교체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달라진다는 거죠, 수가. 당장에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게 이제 AI가 장착이 됐을 때 여기에 탑재되는 칩의 용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HBM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과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디램 공정을 이쪽으로 전환한 것도 이미 많고 디램의 라인의 신규 중설보다는 이쪽에 많이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수요, 제품에서 사용되는 양은 늘어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공급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동네 바보용 취급을 받았었지만 만약에 이번 컨퍼런스 콜, 아마 이달 말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결국은 또 NVIDIA 얘기가 나올 거예요. 통과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이슈가 좀 제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 하방 리스크보다는 어쨌든 상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도 빠지지만 뭔가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동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에서는 글로벌 2위 회사예요.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레거시 쪽이 살아나게 되면 하이닉스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하이닉스 쪽에서도 여전히 바닥을 잡고 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관련해서 키워드로는 음식류 업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파리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음식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파리올림픽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음식류 업, 실적 아무래도 좋게 나오겠죠?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음식류가 어떤 단순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독성을 상대방들한테 매겨줄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그 라면, 불닭볶음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 어필이 된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바나나 우유도 있고 김밥, 만두, 비비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맛보고 특이한 애로 끝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중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됐거나 또는 현지 진출을 통해서 시장의 마켓을 키워갈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모아두시면 음식류 업종의 특징은 장이 아주 강할 때 혼자 드라마틱하게 같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때는 좀 모아가시면 나중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식류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공화당, 미국에서 좀 노이즈가 가장 적은 섹터라고 한다면 방산, 조선, 바이오, 원자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미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쪽이 좀 많이 올랐죠. 원자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될 듯하면 꼭 빠지고 했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SMR 쪽을 결국 키운다고 하면 SMR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결국 해외에 진출을 하든 국내에 설치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을 길게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불리할 건 없어요. 당장 중국을 겨냥해서 생물보안법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수혜가 나올 수 있고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도 당연히 약가 인하 문제하고 이런 맞물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관련해서 금리가 어쨌든 지금 연준 입장도 내릴 거고 트럼프는 연준 보고 너는 내리지만 내가 나중에 되면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방산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는 게 방산은 이제 돈 안 주면 안 지켜주겠다는 입장이 트럼프 입장이잖아요. 트럼프가 되든 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예로 헤리스가 되든 민주당도 가만히 놓고 보시면 방산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 하면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 집권 하에선 미국 정부의 국방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도 역시 마치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보여준 거는 뭐냐 하면 미군이 직접 개입은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 무장에 대한 수요, 필요성을 전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도 역시 누가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실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산 시장, 특히 미국 MRO 시장 진출이 된 거고 이 부분을 넘어가지고 아마 미국 군함 시장까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조선주,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지금 실적은 P가 올라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신조 성과가 올라가서 많이 오른 거지만 이 Q, 그러니까 캐파 증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일정 기간 조정을 또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섹터별로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바이든 사태 소식에 좀 휘청였고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발표하는 빅테크의 흐름, 이런 것도 중요하고 PC와 관련해서 시장 반응, 그런 게 중요할 건데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올해 내에 두 번이 됐다, 세 번이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나 하지 말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런데 하더라도 이게 연준이 과연 눈치를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마이웨이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이달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지 아니면 8월 22일부터 24일이 아마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지. 그러면 얼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균형이 좀 맞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7월 FOMC 또는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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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